남성용도 역시나 퓨어한 100% 호주산의 메리노블. 저도 정말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니트가 내 몸에 닿았을 때 거슬거슬하거나 까슬까슬하면 잘 안 입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심지어 아우터까지 무게감 있는 거 입고 나왔는데도 보들보들한 느낌 그대로 만나볼 수 있었고요. 왜 남자들은 이거 니트 오래 입다 보면은 몸 늘어나고 팔목 늘어나서 이거 정말 한 해만 입고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 보시면은요. 요런 팔 부분에도 다시 1번 일라스틱 밴드. 끝부분에. 짱짱해서. 짱짱해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오시면은요. 이 넥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이 끝부분에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가도 다시 한번 조여지고. 한 해 입고 두 해 입어도 우리가 늘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이고.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또 패턴이 남성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그레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남성분들 가슴 라인. 아주 뭐 탄탄한 느낌으로 세로줄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라이트 그레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네이비 컬러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길이감도 물론 괜찮고요. 딱 좋네요. 저는 100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사이즈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100 입으면 100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네이비 컬러 참 즐겨 입고 있어요. 요즘. 오늘도 이거 입고 왔어요. 깔끔하잖아요. 무난하고.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 네이비 컬러가 그렇게 지적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냥 단순한 네이비가 아니라 보랏빛이 도는 네이비. 퍼플 피가 있는 그런 네이비이기 때문에 너무 이쁘고. 여기 보시면은요. 중앙에도 요렇게 패턴을 다르게. 요렇게 패턴을 다르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배나와 보이고 허리 뚱뚱해 보이고. 나이 들면 이 살을 어쩔 수가 없는데. 시각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슬림한 패턴을 즐겨보실 수 있는. 요러한 네이비 컬러도 준비가 돼 있고요. 맨 끝에 보시면은 이제 차콜 그레이가 있습니다. 여성룡하고 동일한 컬러죠. 차콜 그레이. 얘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요게 약간 입체감 있게. 보이세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볼록 있죠. 그래서 이 밑단에서 다시 한번. 이게 니트는요. 그냥 솔리드로 쭉 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쉽죠. 그런데 옷을 입는 재미가 없어요. 입을 때마다 아주 경쾌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요러한. 정말 잔잔하지만 옷이 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에도 진짜 옷이 좋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제 요즘 그. 출근복. 평소에 코디. 요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 또 구스 재킷인데. 이렇게 안에다가. 딱이에요. 진짜. 딱이죠. 여기다가 안에다 뭘 입어야 되지 늘 고민스러워요. 뭐 셔츠를 입을까. 뭘 입을까. 아니면 뭐 정말 이게. 이 브이넥을 입을까. 라운드넥을 입을까.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패딩 안에도 이렇게 하나 딱 입어주시면은요. 정말 여기다 이제. 저는 오늘 진을 입고 왔는데. 여기다 이제 모직바지 입잖아요. 그럼 출퇴근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